하아... 어휴, 너 완전 깨졌다며? 잘한다, 새끼야. 동네 창피해지고 다니겠냐? 택이 안녕! 택이 졌다며, 에라이. 야, 너 팔렸다며? 그래, 이 때쯤 한 번 질 때 됐어. 이 때쯤 한 번 딱 질 타이밍이거든. 실수야.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천재 바둑 기사가 실수를 하면 쓰나? 난 뭐 맨날 이기냐? 넌 맨날 이겨야 돼. 젖어도 안 되고, 징크스도 안 되고, 슬럼프도 안 되고, 똥도 싸... 아니, 똥은 싸라. 대신에 냄새가 나면 안 돼. 야, 지금 웃을 때냐? 욕을 해, 차라리 욕을. 봐봐, 욕해봐. 이런 X발 X같네. 나선아. 이런 X발 X같네. 뭐? 해봐. 빨리 해봐. 이런 X발 X같네. 아, 참. 야, 봉시야, 욕을 제대로 해야지. 이런 X발 X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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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X발 X같네. X같네. 네. 뭐? 갔네. X발. 왕과. 이럴 X발 X같네. 이렇게, 그렇지. 방법 안 돼요, 좋아? Let's go. 이제. 남은 Tom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저는 이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네. 두 개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